아 근데 여기서 바스티온 놀고 있어요 효니 효니 뭐하나요 효니 아 착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자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우리 그 헤드샵 판정에 대하여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거를 관해서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니게임인데 자 헤드샵만 판정을 켜놓고 어 현실모드로 할거에요 여러분들 자 한 명당 한 명당 목숨을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하고싶은 캐릭터를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하고싶은 캐릭터를 고르시구요 자 죽으면은 그냥 본전에 가만히 서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전 2선승제로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이기는지 한번 팀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미켰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첫번째 경기 자 우리 포기브팀과 우리 델러팀이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는데 과연 어떤 팀이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모드는 현재 지금 헤드샵만 데미지 들어가게끔 해놨거든요 자 과연 자 한목숨이에요 한목숨 대결 한목숨 대결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동이야 출동이야 과연 헤드샵 대결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드샵 자 우리 오 바이스현 포기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! 뭐야... 어! 현이! 어? 현이 잘 안가져? 아아아!!! 바스키는 안주면 머리가 안보이지? 아아 바스키는 머리가 없거든요? 바스키는 머리... 어? 바스키는 머리... 어? 군복기! 아... 하지만 군복기 안 나가죠 바스키는 뒤로가야돼 바스키는 뒤로가야돼 자 엔지니어 군복기 저.. 저 여기 있을테니까 알아서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 참고로 매크리의 군복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맥끈에 구워 끼는 헤드샷 반전이 아니었어요 아 땡기구요 오오 오오 스파크 아웃 오오 스파크님 개인적으로 오 오 날라들겨있어요 자 바스티온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 아 데리고 오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오 오 포기브 거의 좀비에요 좀비 저 감히 나에게 넘겨? 하하하하하하 자 머리를 맞춰야되요 머리를 맞춰야되요 머리를 머리를 맞춰야되요 머리를 맞춰야되요 머리를 맞춰야되요 자 머리를 스켰어요 우리 포기브 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 계속 스켰어요 일로와 오 수전쟁 오 수전쟁 회진이 아 회진이 다시 땡겨오고 아 머리를 못 맞추고 있어요 머리를 아아아아 오오 포기브가 드디어 북쪽으로 잡았습니다 아 땡겼지만 머리 머리가 없어지지 하하하하 자 머리를 스켰어요 오오오오오 머리가 사라진 우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자 거의 어떻게 됐는지 자 현재 몇대몇인가요 자 우리 블루팀 지금 2명이상 남았네요 아아 포기브 4방 블루팀 1명 남았어요 자 지금 지금 몇대몇이죠 아 1대4인가요 자 1대4인가요 자 1대4인가요 자 1대4인가요 여러분들 1대4인가요 지금 아 1대4에요 자 1대4에요 자 레드팀 지금 델루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므판탈 자 우리 오므판탈 자 우리 아 봤어요 참치님 봤어요 자 아 에임 너무 멀어져 너무 멀어졌죠 자 우리 오므판탈 맥클이라서 헤리슨 데미지가 아파 아 아 엔지니언님 머리를 맞추고 왔거든요 지금 오므판탈 피가 없습니다 아 뒤에서 완전 쫓아오는 우리 바스티언 아 진짜 아 아 이게 하지만 오므판탈이 지금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지만 아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자 헤리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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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광도 안걸리는구나 자 이렇게 노드가 사깁니다 자 이렇게 어 보면은 우리 델루팀이 1등을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 델루팀이 지금 압도적으로 4대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죠 현재 스코어 1대0인데 자 4명이 살아나면서 저번판에 어 피지컬 싸움이 아닌가 아 아 자 한 목숨 내결 자 편실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됐죠?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해주세요 궁극기가 죽이네요 이야 자 이번에는 저희 팀에는 다이아 맥크리가 있습니다 어 포기부님 여기서 지금 메이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자 메이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이는 못 올려요 여러분들 자 못 올리거든요 자 디바 궁극기 포스도에요 포스도에요 어 엔지니어 별지개를 1대 맞추고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됩니다 자 로드호그 로드호그 왔지만 자 수전증 수전증과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안얼어 미친게임 자 우리 메인대 안맞아요 아 땡기지고 오오오 자 벽을 맞고 아 아 자 현재 지금 로드호그 사기 아닙니까? 뭐라고요? 로드호그 배내야되요 엔지니언니 쏘고있어요 아 엔지님 더블킬 한조로 더블킬했어요 어 여기서 어 아 스파크님 마저 죽고 이렇게 되면은 오 아 갈고리 피하구요 하지만 지금 많이 수쪽으로 수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오 아 궁극기 1%에 궁극기는 쓸모가 없거든요 헤드샵 반장에서는 자 오무판탈 겐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 궁극기 아 궁극기 마저 통하지 않는 여기 하지만 궁극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근데 여기서 바스티온 놀고 있어요 효니 효니 뭐하나요 효니 아 잡지 이것은 준비해 아 아 아 효니가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겐지 겐지 어딨니 아 우리 심하다 형제들 헤드샵 대결이에요 아 질풍참 안 통하죠 헤드샵 반장 안들어가거든요 자 오무판탈 다구리로 다가오겠습니다 뭐라도 한 대는 맞겠죠 저렇게 쏟아보면은 마지막 생존자 아 겐지 역시 머리가 작아요 잘 안맞습니다 잘 안맞습니다 잘 안맞습니다 자 오무판탈 아 엄청나게 엄청난 질긴 생명력 아 4명인거 피하구요 하지만 저 녀석을 작아 얼마까지 못했을꺼야 바이오 바이오 어디있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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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뒤지는게 낫지 않을까아 어 오 피가 없어요 개피 아 찢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델로 팀이 2대0으로 어 이겸을 100점 걸고 한 번 더 하시죠 100점 걸고요 예 막판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어 번외경기죠 자 우리 번외경기 자 우리 100점을 물고 있는 어 하자고 우리 포기 분위기에서 간격한 요구청으로 인해서 한 번 100점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된다요 다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경기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샷 대결 자 한몫 승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풀동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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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엔지니어는 또다시 어 또다시 한두를 골랐어요 어 더블킬을 아 뭐야 이거 쿨타임 있었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번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파레를 골랐어요 요포기분 어 실험치 때 뭐한거죠 졸았나요 이분 자 파라 파라를 어떻게 할거냐 네 한참 놀래실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자 아무리 때려도 내꺼는 데미지가 달지 않아요 아 루시우 자 여기서 디바 오 오 오 별지기가 알아요 오 북구총이 울쿨을 잡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왜 황금을 잡았는데 겐지 자 엔지니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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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하다 형제끼리의 싸움 아 군복기는 안맞는데 군복기는 안맞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오 엔지니어가 겐지를 따버렸어요 미쳤어요 안달 저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별지기 도망간다 어 별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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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다 굴러가고 있어요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컨 위도우메이컨인데 자 부처받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효니도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아아아아 파라를 잘 못쓰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되니까 기다린다 하하하하 쿨타임이 돌고 있거든요 쿨타임 아아 엔지니어가 움직을 해버리면서 와 진짜 엔지니어님 개잘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엔지니어님 개잘한다 이렇게 되면 몇명이 살아났나요 다 죽었나요? 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백이 대형 자 백이 대형으로 우리 델로팀이 아 거기서 내가 딱 낙사 시켰어야 되는데 아깝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헤드샵 판정에 대해서 이제 팀 데스트 매치 1대 1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 팀전을 해가지고 우리 연구를 백이 대형으로 우리 포기부티 아 뭐야 델로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후 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